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? 비가 오기는 했는데 아직도 굉장히 덥습니다.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영시의 이별 오늘 연주곡입니다. 작사는 이철수 선생님, 작곡은 배상태 선생님, 노래는 배우 선생님이 부르셨습니다. 지금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노래죠. 이 곡은 1925년에 발표된 곡이고요. 배우 선생님께서는 드럼 연주도 굉장히 잘 치셨다고 합니다. 1971년에 만 29세 때 배우 선생님은 젊은 나이에 급성심장령으로 운명하셨습니다. 이 곡의 내용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면서 시계를 맞는데 영시를 가르치고 있어서 제목을 영시의 이별이라고 했다고 합니다. 이 곡의 리듬은 디즈코고요. 제가 올게인 연주는 켄을 시키로 하고요. 템포는 140 그리고 색소폰, 리듬 시장, 음류를 시장 다 F키로 합니다. 오늘은 테너로 연주 올리겠습니다. 늘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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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